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당당한데 그지같고 어이가 없어서 주작이겠거니 싶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연 올라오고 욕 오지게 먹은 뒤에 조회수 840에 쥐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린지 10분만에 도망을 간겁니다. 이걸 보면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무편집이구요. 한번 봅시다. 제목 제 고등학교 친구가 유명 유튜버에요. 구독자만 무려 70만이 넘어가구요. 그렇게 맨날 지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살길래 짜증나서 한소리 했더니 손절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원제 친구 SNS 유튜브 홍보 부탁했다가 싸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한테 유튜브 홍보 부탁했다가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니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고수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옛날부터 그래요 예쁜걸로 유명했던 애에요. 그리고 지금은 인스타랑 유튜브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죠. 사실 저는 SNS 같은걸 안해가지고 원래는 몰랐는데 얘가 옛날부터 인스타 얼굴 예쁜걸로 유명했던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걸로 물건을 팔거나 대리 공구 이런거 같진 않고 협찬 들어오는거 홍보하면서 돈을 버는거 같았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아예 안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도 말을 안해주면 누군지 모르게 자기 취미생활하는거 여러가지를 올리는데 이것도 구독자가 70만이 넘더라구요. 아니 나는 남편이랑 자영업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시작하는 바람에 장사가 잘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인스타를 하면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구요. 그리고 이때 저도 이 친구가 인스타에서 유명한걸 알게 된거죠. 그래서 당시 얘한테 인스타 하는 방법이랑 해시태그 다는거 이런것들 많이 물어봤고 그래봤자 딱히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도와준게 고마워서 기프티콘같은것도 많이 보내주고 근데 장사가 너무 안되는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얘한테 야 니 인스타에 홍보 한번만 올려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얘가 사실 뭐 음식점같은건 홍보는 안하는데 친구인 제가 해달라고 해서 한번은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두번째는 거절을 합니다. 처음 홍보했을때 한동안은 장사가 정말 잘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또 안되길래 한번만 더 해주길 바랬는데 안해주는거에요. 그러다 친구가 작년에 얘가 집도 좋은거 사고 또 올해는 차도 대형세단 비싼 외제차 그런걸로 바꾸길래 아니 너는 무슨 돈이 그리 많아가지고 이러고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이 친구가 20대 후반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이때 알게 된거죠. 얘가 인스타 말고도 유튜브를 하게 하고 있다는거를 그러니까 실마리가 딱 풀리더라구요. 유튜브 수익이 한달에 한 3천만원 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그랬던거겠지. 보니까 인스타 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도 협찬같은거 오지게 많이 봤고 아니 이건 그냥 취미생활같은거 올리는건데 인스타처럼 얼굴을 까는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차피 얼굴이 안나오는거면 나도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처럼 얘한테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너 먼저 스스로 공부를 해봐. 그러다가 모르는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러더라구요. 아니 나는 그런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가 그냥 처음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초보 유튜버들이 볼만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다면서 그런걸 링크나 보내주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라는거에요. 아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있어. 지가 아는 액기스 알려주면 되는거 아니야. 나는 영상같은거 만들줄도 몰라서 그래서 그런걸 좀 배우고 싶은건데 그랬더니 또 학원 링크를 보내주면서 여기 다니면 된다? 이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봤더니 6개월 과정이고 돈도 오지게 비싸. 미친거같아. 아무튼 이쯤 되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얘 눈치 보니까 내가 알려달라는거 그게 싫었나봐. 그래서 야 그럼 옛날에 인스타에 올려준 것처럼 그냥 이번에는 유튜브에 홍복을 좀 올려주면 안될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진이나 영상같은거 내가 찍어가지고 보내면 지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거니까. 그리고 사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돈도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는 제 카톡을 얘가 그냥 씹더라구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나보다 고민을 하고 있나보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용히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계속 답이 없는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야 내가 십만원 줄게. 한번만 좀 올려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 보기에 십만원 별거 아니겠죠. 근데 이 십만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왜냐면 장사도 망하고 남편이랑 저랑 지금 벌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야 넌 좀 양심이 있어라 이러면서 화를 내는거야. 원래 인스타 홍보도 무료로는 안해주는건데 친하게 지난 옛세월에 있어서 해준거고 친구니까 그때 올려줘가지고 장사가 잘됐을때 자기한테 뭐 해준거 하나라도 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거야. 그리고 뭐 유튜브는 음식이랑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채널인데 내가 그걸 왜 올려야 되냐 그거 업로드 해주는거 되게 쉬운 일처럼 말하는거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진짜 이때 너무 섭섭하고 서럽더라구요. 아니 지금 친구네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좀 도와달라는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는 그냥 내가 주는거 사진이랑 영상같은거 그거 올리기만 하면 되는건데 아니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한마디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달라 이겁니다. 밖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며 일을 대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진이랑 영상같은거 자료주면 지가 좀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말도 좀 하고 자기 채널에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건데 아니 거절도 그래요. 그냥 안돼 싫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건데 버럭버럭 화까지 내니까 내가 어이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야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가 친구가 맞긴 맞냐? 이랬더니 야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 우리 친구 맞냐? 너 장사 잘됐을 때 나한테 해준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아니 왜 이런걸 당연하게 해달라는거야? 내가 니 신혀냐? 막 이러면서 화만 냈어요 친구가 어려운데 아니 여러분 친구 좋은게 뭐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챙기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는게 친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지를 도울 날이 분명히 올텐데 그때 나한테 어쩌려고 이러는건지 자기 집사고 인테리어하고 신형차 뽑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을때 어려운 친구가 작은 부탁하나 하는건데 거기다가 이걸 한다고 지가 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더니 뭐 손가락에 쥐가 나는 것도 아닌데 혼자만 저렇게 잘 처먹고 잘 사면 속이 편할까요? 그냥 아이 꽁꽁아 미안해 그건 좀 어려워 이렇게 좋게 거절을 했으면 그래도 뭐 수긍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락바락 화까지 내면서 앞으로 두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해대니까 나 정말 인생 헛설할구나 싶고 너무 우울해요 이러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댓글 1번 주작이지 아니면 이거 100% 기출 변형이야 2번 네 맞아요 님은 진짜로 인생을 헛살았군요 인간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염치없이 살고 있는데 주변에 그 누구 하나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안해줬다니 평소 인생을 얼마나 거짓같이 살았을지 다 보입니다 다들 손을 떤거지 손을 탄거야 부끄러운걸 알면 제발 양심 좀 챙기세요 아줌마 3번 아니 그 친구가 노력해서 잘 사는건데 그거랑 님 모르는거 다 알려주고 홍보해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거에요 그게? 뭐? 친해서? 그럼 그 친한 님은 그 친구한테 뭐 해줬는데요 뭐? 꼴랑 10만원? 4번 그래요 인생을 헛살았네요 애초에 순이네 그 가게 장사가 잘될거 같았으면 친구 덕에 인스타로 반짝 잘됐을때 그 이후로도 쭉 잘되었을건데 아니니까 안되는거잖아 자기 스스로는 식당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안하면서 친구가 유튜브 하는건 그냥 노는거 같아요 양심 없다 5번 이래서 거짓마인드랑 친구로 지내면 안되는거지 영상 편집을 모르면 유튜브 보면서 배우세요 아니 본인은 겨우 그정도 열정도 없는 주제에 친구 노력을 되게 우습게 보네 뭔데 인생을 날로 먹게 되겠냐 6번 무례가 무례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자식을 낳아 키우면 그 자식도 부모처럼 잘못이 잘못이라는걸 모르고 자라게 될텐데 세상이 점점 미쳐가겠구나 7번 마인드 진짜 그지가 않네 이러니까 장사도 망하는거지 8번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은 너무 대놓고 주작같은데 그래도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거 이게 소름이지 뭐 9번 광고를 해줬는데도 다시 장사가 안됐다는건 100% 이내 가게 음식 맞대가리가 없다는거지 뭐 그리고 뭐 광고료 10만원 이보쇼 아줌마 광고 한개당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 그정도로 오지게 많이 받는 사람한테 고작 10만원으로 미비 보겠다 이거야 그지야 뭐야 양심 어디가니 정말 그리고 유튜버가 하고싶으면 너 혼자 배우든지 아니면 돈주고 학원에 가가지고 배워야지 이게 뭐여 혹시 그 친구가 니가 엄마여 널 낳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잡고 다 알려줘야 된다 이거 여보여 10번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똥이네 똥 온 동네방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개똥 이걸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싶네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제 주변에 아씨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저를 보면서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부터 아는 지인들까지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냥 대충 글을 읽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어렵니 쉽니 이런 말 안 합니다 해봐라 한번 해봐 하다못해 폰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가 찍어가지고 보면 못 보겠거든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에 숙달이 된 겁니다 왜 이걸 모르는 걸까 그죠 쉬워 보여 그럼 해보면 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으흠 으흠 으흠